한 방을 더. 네. 네. 약간. 네. 좀 알겠습니다. 그냥 상황을 지고. 네. 속마음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서글집이에요. 여기 정성수 씨. 네. 이건 정말 좋죠. 콕 번호 물. 이렇게 다. 그래. 이게 통장에서. 그래. 이게 통장에서. 그래. 이게 통장에서. 그래. 이게 통장에서. 전 진짜. 경험하는 게 더 많이 있어요. 아이고. 뭐야. 아니 아니에요. 딴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일본에서 바로 왔습니다. 일본에서 바로 배기를 먹을 것 같아요. 그것도 털계. 똑같은 거예요. 털계에 제가 먹은 게 있네요. 뭐. 이게. 잘못됐어요. 아. 일본에서 다른 먹으신 봤어요. 성열이 임무용. 아니. 천천히. 손질하는 법부터가 잘못됐어요. 손질하는 법이 잘못됐다면. 요리를. 진짜 정신식은. 정신식. 정신식. 성열아. 예. 정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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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할 게 있어서요. 출연도 관련해서. 성마음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선수는 고민된 얘기가 있네요. 코코넛 매운 택배. 여보. 형님 사랑합니다. 코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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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요. 뭘 주라고요? 질문이 뭔데. 질문이요? 뭐라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형은 뭐예요. 형은 뭐예요. 성규리는 노란색 신발 신었고 딱 보지다. 성세훈은 저기 왜 가. 형 거기 왜 가주세요. 비밀 인터뷰입니다. 성마음 인터뷰. 김성수도 맛있을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먹어보고. 보시면 알겠지만 명상 색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상 색깔을 많이 써요. 자기를 버리냐? 버리는 거 아니야? 저기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제 매운탕을 맛을 맡기 때문에. 코코넛 배침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코코넛 배침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우 이거 빨리 먹고 싶다. 아, 부럽다 진짜. 이야, 맛대맛인데 맛대맛? 맛대맛. 와, 호랑물로 끓인 게. 호랑물로 끓인 게. 호랑물로 끓인 게. 어때요? 냄새 올라와? 감자 냄새가 나요.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나요. 감자 냄새가 나요. 진짜 감자 냄새가 나요. 진짜 감자 냄새가 나요. 그냥 쪘는데도. 네 냄새가 나. 포코넛 때문에 그런 거? 오. 이제 카레찌개. 오. 맛있겠다. 일단 색깔은 된장을 생각나게 해서. 맛있겠다. 자, 당내 무슨. 어. 사실 이혼이는 다 네가 만든 거야. 아니, 아니. 다 네가 만든 거지. 하나 먹을게. ㄱㄱ